KBS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남 은혜강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60명을 넘어섰는데요.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집단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PC방 노래방 클럽에 밀접 이용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인데요.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임승관 공동단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인데요. 이분이 최근 논란이 된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경력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황희두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리시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황희두 의원의 답변 쏙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전관변호사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혹은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은 퇴임하고 3년 동안 일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몰래 변론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관 특혜.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재판 5분 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디오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집안의 풍경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 들립니다. 밀어놨던 집안 정리 청소 열심히 하고 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청소, 봄맞이 대청소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집안 정리하다가 뜻밖의 수확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사놓고 잊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습니다. 숨겨놨던 비상금. 아이고 이거 좋지요. 최고 금액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은 만 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디오에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등하는 듯 하는데 버티는 듯 하는데 우리 증시는 좀 계속해서 하강 곡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5% 가까이 급락해서 급기야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지수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24포인트 4.86% 내린 1591.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010년 5월 26일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때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열흘간 누적 순매도가 무려 8조 294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들 우리 국민들은 경제신문이나 언론 보고 주식을 이 기간 중에 마구 사들였어요. 바닥이라면서. 네 기관들도 4,315억 원을 매도했는데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9,10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59포인트 내린 485.14로 종료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4년 1월 3일 이후 6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환시장은 어떻습니까? 원달료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달러당 1,24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건 역시 종가 기준으로 2010년 6월 1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AHS리님입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최하점에 거두어드릴 큰손들은 웃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관망하라고 우리 최경영 경제전문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폐렴 증상을 보이던 10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15분께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자체 유전사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일단 정은경 방역대책본부는 미결정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기사는 좀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그때 보도하겠습니다.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4명 북구의 배성병원에서 7명 수성구의 수성요양병원에서 4명 동구 진명 실버홈 그리고 수성구 시지 노인병원에서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총 87명의 확진자가 발견이 된 건데.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집단 감염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71명 그리고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종사자 17명 그리고 환자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사 결과 지금 60명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염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구의 병원인 배성병원에서는 지난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간호사 1명 환자 6명 등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환자 6명은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 확진 환자가 발생한 3명 등은 코어트 격리가 됐습니다. 대구에서 계속 집단 감염에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계와 노동계를 모두 모아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방안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날 원탁회의의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 금융권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동면 한국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함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두 분들 청와대 안 가겠다고 하신 게 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모였네요. 맞습니다. 둘 다 안 가거나 둘 중에 한 면만 가거나 그랬었는데 14개월 만에 둘이 한 번에 두 위원장이 한 번에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일단 대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현 상황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면서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라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17만 7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수로 환산하면 한 300에서 4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3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를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방침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까? 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등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1, 2인 가구는 한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에 지원이 되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191만 가구인데 이번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가 한 7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제외한 11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받게 됩니까? 네. 3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 그리고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 석학자들이 다 직접 지원, 긴급재난, 현금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고민되고 논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길어지면서 우려하던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혐오한다거나 마스크 안 썼다고 타인을 폭행한다든가 이런 사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인천 삼상결찰서는 폭행 혐의로 41살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40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대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옆을 딱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 인터넷에서 꽤나 시끄럽던 얘기였는데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인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손소독제를 뿌리는 영상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이 남성은 할머니가 손살을 치면서 도망을 가자 할머니의 뒤를 쫓아가서 기어이 손소독제를 뿌렸는데요. 이어서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일단 어디서 올렸는지 이것은 촬영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이 남성의 게시물에 미국 마이애미 해변이 태그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분 진짜 혼나야 되는데 꼭 찾아서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자한테 이러지 못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짜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100만 장 이상을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돈 많이 챙겼겠네요. 네 총 6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업체 대표 등은 지난달 19일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속인 뒤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마스크 16만 5천 장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가짜 마스크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들에게 마스크 대금 4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들은 1억 3천만 원만 반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kf 마스크를 100만 장 이상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지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사들인 뒤 kf94 등급이 표기된 포장지에 담아서 진짜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개당 2,300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마스크만 찍고 그리고 포장지만 만들어 가지고 보냈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 마스크 포장지에는 제조사 명 그리고 제조업체 주소 등이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마스크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 제조사 명 혹은 주소 등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가짜 포장지 5만 장 포장대 마스크 5천 장 등을 압수하고요. 이들이 보유한 가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선거가 코앞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데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폭 물갈이를 감행한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서 컷오프된 정태욱 의원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 5만 원 공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라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태욱 의원이요? 네 당선되는 순간 복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수 우파가 분연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요? 네 마찬가지로 공천장을 받지 못한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분 군인 출신이고 의정활동 중에 한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김재동 씨를 비난했던 일만 생각나네요. 네 이 백승주 의원이 지금 구미갑인데요. 구미갑에서는 백승주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 3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선을 벌이는 3인에게 자신과의 단일화 경선을 벌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일 일이 별로 없겠죠. 자기가 공천 룰을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컷오프된 tk 현역 중에서는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이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경북 경주의 김석기 의원 예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컷오프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5선의 김주영 기주영 이주영 그리고 4선의 김재경 의원뿐 아니라 거제에서 3선을 노리다가 컷오프된 김한표 의원까지 총선 관련 거취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크게 안 다뤄서 그런데 tk pk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네요. 네 반발의 이중 침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사 이사님 청소 중에 장롱에서 발견한 외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꼭 사야 할 아이템이라고 해서 사왔던 마스크 100개가 마스크 100개가 한 세트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받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마스크 100개 구하셨으면 이건 뭐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맞은 겁니다. 좀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그러세요. 0054님 청소보다는 주말에 가구 재배치하다가 둘째 돌반지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는 금광을 캤네요. 이거 참 청소하고 청소하고 금반지 줍고 이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해야 되겠네요 저도. 6192님 저는 휴면 계좌 찾기에서 주택 청양 통장 등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을 찾았는데 주식 사서 300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도 잠자는 휴면 계좌 찾은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통장 숨겨놨다가 이렇게 찾는 재미도 좀 쏠쏠하네요. 8311님 비상금은 고사하고 빚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유유. 아 그렇습니까? 비상금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저는 저기 철 지날 때마다 꼭 안주머니에다가 적게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 입을 때 돈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럼 막 씁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1918님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마스크 구매하는 날이니까요. 아 그렇게 행복하세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약국에 가서 마스크 두 장 구매했습니다.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한테 주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으로 여러 날 써도 되는 것 같아서요. 아 훌륭하십니다. 왜 행복한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샀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톰 뷰티님 짐 정리하다가 30년 전 썼던 일기장과 사진들이 대거 발견됐어요. 읽다 보니 그 시절 헤매던 취준생의 고뇌가 느껴져서 어찌나 가엾던지 지금 고생하는 젊은이들 화이팅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네. 일기장에 옛날 애인이나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고 그러십시오. 오주미님 전 청소하다가 졸업사진 발견해서 버렸어요. 네. 잘 버리셨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고속도로는 일찍의 교통량이 늘기 시작했고요. 현재 사고와 작업 여파 받는 곳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남북권입니다. 남해 1 고속도로지선 창원 쪽이고요. 창원 졸음심터 부근 1차로에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들이 한 차로로 이동하고 있고요. 1대 2km 정체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하만 2터널 부근에서 났던 사고는 마무리됐는데요. 아직 7원 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 사이에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에 오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해서 1km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적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요.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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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전문가들도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가끔 더듬습니다. 저 더듬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실수를 실수로 덮는 방송의 주진우입니다만. 오늘 속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서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의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강하게 비판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청년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더군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하나씩 두씩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황의도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황의도 의원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의두라고 합니다. 황희두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시민을 위하여 비롯한 소수정당하고 이렇게 연합정당을 구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칙도 당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선거가 사실 전쟁과도 같잖아요. 진짜 이거는 실전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 74%까지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공감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미래한국당이 생겨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상대 측은 룰을 어기고 전쟁에서 비유를 하자면 온몸을 다 무장하고 무기로 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원칙대로 맨몸으로 싸우겠다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어쨌든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 긴급주경 11조 편성도 하기도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말꼬리를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희두 위원님. 정치인 같아요. 15년 정도 경력의 정치인처럼 말을 참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저기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정치권을 조금 볼 수 있었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공천관리위원이면 굉장히 깊숙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번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30%, 여성들한테 30% 막 떼줄 것 같은데 공천이 끝나 보니까 어디 갔어요? 청년은.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내부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선거는 또 이겨야 되는데 청년들로만 봤을 때 지원한 사람들조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돌렸을 때 그 결과가 좀 되게 참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분들께서도 그냥 청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도 청년들 언제 이렇게 뽑을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지역에 만약에 청년이 국회의원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아니 어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정치를 맡겨놨는데 잘 못하잖아. 이럴 바는 청년한테는 밀어주자. 이렇게 황희형께서 거기서 목소리를 막 높였어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한테 가정치를 막 주고. 좀 많이 높였었는데. 많이 높였어요? 네. 저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인지도라든지 적합도 관련해서 보면 생각보다 국민분들께서 아직 청년들을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더 많이 목소리도 내고 국민분들께서도 청년들이 단순히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청년들이 다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를 앞으로도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배님. 주디보다 말 잘하네. 그럼요. 저보다 말 못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무튼 황희두원. 말을 잘하네. 네. 제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의당 비례 1번 있지 않습니까? 류호정 예비 후보. 그 대리. 대리 게임 논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제 부모님도 그렇고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그깟 게임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은 하나의 문화를 넘어서 예술, 스포츠, 산업으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스펙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력서라고. 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비판을 했던 이유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디를 빌려주고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류호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일종의 스펙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동아리 회장으로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걸로 유명해지기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게임이 과거에 대리 행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저보다도 사실 많은 게임인들이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게임계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군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공개 질의를 했어요. 우리 황희두 의원님께. 조국의 대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데 황희원한테 물어보냐. 그러게요. 저도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후에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검찰에 이건 저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보통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검찰의 공소장이 진짜 말 그대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어떤 증거나 인정된 사항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번에 류호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을 인정을 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또 거짓말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요. 그런데 왜 진중권 교수하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셔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처음에 왔을 때 공관위에서도 활동한다는 거는 능력을 거기에서도 인정받은 건데 이번 총선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당연히 현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역할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특히 당 내에 있는 얘기랑 외부에 있는 얘기를 잘 전달하고 또 국민분들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회운동가로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사회운동하다가 그리고 정치권에 발을 좀 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치권 정치의 민낯은 어떻던가요? 상상 이상으로 되게 정말 어렵고 특히나 이해관계가 막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몸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년단체를 제가 예전에 운영할 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청년단체였어요? 저희 문화포럼이라고 청년문화포럼이라고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제도를 되게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났게 의견이 충돌하고 뭐를 하나를 진행하려고 해도 민주적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는 리더라고 욕만 엄청 먹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앞으로도 특히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의 다양한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리더 정치의 몫인데요. 이번에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라리 님. 민주당 공천 때만 반짝 영입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청년 정치인을 키워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똑똑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너 그리고 우리 님. 평소에 청년을 키워야지요. 선거때만 닥쳐서 청년 목소리만 높이면 무리하지요. 다음 총선. 그다음 총선을 위해 지역에서 청년들의 활약 기대합니다. 황희두 위원회의 활약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프로게이머셔서요.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됐습니까? 예전에 고등학생 때 제가 아마추어 합숙소도 가서 거기서 게임도 배우고 직접 그다음에 테스트도 보고 처음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연습생에 들어갔다가 이후에 증 프로게이머라는 걸 따고 그다음에 프로게이머로 뽑혔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됐다가 사회운동 이 사회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게임 커뮤니티를 예전에 자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자료를 되게 웃긴 건 줄 알고 막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서서히 느끼고 나니까 정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면 진짜 이게 큰일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가 먼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고깐 얘기고 내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성 정치인 중 기성 사회인 중에 롤모델이 있습니까?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존경하는 분도 계신데 당연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존경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곰수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아까는 저를 존경한다고 물어봤는데 제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앞에서 이렇게 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저는 왜 그러냐면 낙곰수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스피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두 위원님 이번 총선에 시대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정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번에 그 대리게임 사건을 통해서도 느낀 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문화와 기성세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가 서서히 좀 차이점과 공통점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은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서 좀 인정을 받을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게임뿐만 아니라 좀 소외받는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좀 공정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이 이제 서서히 시대정신으로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희원도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네요. 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탕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석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미래한국당인 비례병단을 발표하고 나서 미래통합당에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도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다 불편해. 이 당은 누구나 불편해. 그런데요. 그래서 불편해서 이게 만약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병단이 정정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는 제2의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낮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낮에 나왔는데요. 지금 최고위 의결 중이라고 하는데요. 5명 정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절충안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사실은 공병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당이 장난도 아니고 한 명도 못 바꾼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계속 지글 걸겠다. 그런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지금 최고위 과정이 돌아가는 걸 보면 바뀔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대표 다르고 여기 공관위원장 생각 다르고 미래한국당 대표 생각 다르고 여기 공관위원장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절충점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과연 5명이 그런데 바뀐다고 해서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40명 중에 5명을 교체하면 12.5%밖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바꿔도 좀 여지가 크지 않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1번 조수진 기자는 3월 초에 사표를 쓰고 비공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4번의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과 7번의 이영 벤처 회장 14번 신동호 mbc 국장 24번 39번 40번 역시 비공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지금 4명 정도는 당선권이거든요. 14번까지. 그렇다면 이건 황교안 대표는 전혀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들이 그대로 남았을 경우에 황교안 대표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 알면서 난 몰랐어.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반발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반발도 바깥에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내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해놓고.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회사를 만들어주고 사람까지 내줬는데 자회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모회사 의견도 하나도 안 듣고 한다면 도의상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불편함을 또 표출했거든요. 아무튼 다른 당 얘기인데 모기업 자회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좀 전해 주십시오. 더불어 시민당. 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당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과연 비례빅텐트일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이 있었습니다. 최백은 우희정 교수가 있었죠. 오늘 아침까지 있었죠.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으로 정당명을 바꾸고 자체적인 비례대표 공모 영입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도 다 넘어오시고 그리고 군소정당들도 다 오고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에서도 그러면 후보를 자체 후보를 내는 거네요. 일단 자체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검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거치겠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 시민당에서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검증에서 만약에 탈락할 경우에 최대 3회까지 더 추천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고 현재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과 미래당 역시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미래당은 참여의사가 밝혔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자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습니까? 네. 열린민주당 소식도 좀 전해 주세요. 네.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 역시 창당이 된 상태인데요.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미 꾸려진 정당원들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3명씩 추천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 뜻을 밝혔고요. 그냥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막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소속된 1,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막 추천을 한 거고요.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국종 교수, 정연주 전 KBS 사장, 김의겸 전 대변인 정준희 교수도 있었는데 모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원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후보를 꼼꼼히 검증해서 22일 오전에 20명가량의 최종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K77854629님이 이런 메시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비례가 이렇게 바뀌면 타 정당 공천에 관여한 걸로 되어서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한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 해석이 안 나와서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이 당도 저 당도.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견 개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명확한 규정은, 유권 해석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당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생당인데요. 저는 민생당은 쉐어하우스 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생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정당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 단계의 김정화 공동대표는 연합정당 참여.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연합정당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평화당계의 박주연 공동대표는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을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당계 유성혁 공동대표는 이도저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나는 앞으로 지도부 회의에 불참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당을 거의 이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끌고 있는 중진인데 안 하신다고요? 안 나오신다고? 일단 불참의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세계정당이 합천돼 세계정당의 공동대표가 다다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명부에 아직 안 들어오고 그냥 쉐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당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는 없고요. 각자의 각자 도생 각자의 이익과 금배치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당 소식은요? 네. 국민의당 소식 전해드리면요. 일단 비례대표 예비추천 후보 40명이 확정됐습니다. 최종 명단 2배수 명부인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아니 공들여서 지금 공들여서 영입했는데 바로 컷오프 됐습니까? 이지문 이사장이 9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군 부재자 부정선거를 폭로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대표의 영입 인사를 컷오프 시켰다. 과연 이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의 입금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남녀비율 동수로 20명 20명씩 뽑아놓은 상태고요. 권은희 의원 지역구를 버리고 비례를 찾아간 권은희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이태규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환 최고위원과 김도식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같이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한 사공정규 대구광역시당위원장도 명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소식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바람잘날 없는 정의당 비례명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번 후보가 이은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왜요?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로부터요? 네.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조금 무겁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은주 후보를 국회로라고 추진했었던 지하철 노조 내 소모임 대표가 있습니다. 이 박모 씨도 함께 고발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창석 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으로 가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충 인터뷰.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손잡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한 데 이어 6개 정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에 범진보진형 선거연합정당을 먼저 주창했던 정치계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색당과 미래당이 비례연합정당 1차 명단에 빠진 데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개문발차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선거연합정당 자체를 정치계혁연합이 먼저 제기를 했고 사실은 정식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것도 정치계혁연합이고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치계혁연합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도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유감을 좀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정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그런 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가치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정당들에게 문호를 먼저 열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녹색당이나 미래당은 배제를 했고 그 배제한 이유가 녹색당이나 미래당은 시민을 위하여 보다는 정치계혁연합이 플랫폼으로서는 좀 적합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양경철 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은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수시로 바뀌는 소수정당들의 셈법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공모와 영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표성을 갖춘 비례후보들을 물색해 나가겠다.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우리종 공동대표의 설명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저희 전혀 이런 걸 예상 못했다가 큰당이건 작은당이건 소수건 개인이건 다들 미쳐있어요. 놀랬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두 가지 얘기하면요. 하여간 정치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생물체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결정해놓고 또 저녁에 바뀌기도 하고. 저녁이 뭡니까? 점심도는 바뀌기도 하고. 거기다가 합의를 해놓고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셈법이요. 셈법이 이게 통일이 안 돼요. 밖에서 본 이미지하고 이면에서 어떻게 요구하거나 거래되는 게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일정은 지금 막 촉박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다닐 수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시안을 여전간에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민주당도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역시 일단 시민사회 영역에 저희가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확장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와 영입을 두 개를 다 투트랙으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답만 가지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비례성을 대표하는 비례후보들을 그러니까 사실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역할을 좀 상징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체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가 좀 물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들입니다. 정치계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이것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당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을 연 상태로 자동차나 전차 등이 일단 출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선출발 후 협의를 요할 때 자주 쓰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개과천선 2번 개문발차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이었습니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지르면서 라유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5님 주디 인간이 진화의 꽃이죠. 코로나도 변이하는데 정치는 선거 때만 태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뜨끔합니다. 정치인들이 뜨끔해야 될 텐데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